경기도 온라인정책연구도서관이 30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경기도 온라인정책연구도서관은 경기도와 31개 시군, 또 공공기관이 수행한 정책연구를 경기도민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도서관입니다. 지방행정과 문화체육관광, 경제, 환경 등 수행 중인 모든 정책 분야가 수록됐고 기관과 타임아카이브, 정책동향 등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. 현재 6천여 건에 달하는 정책연구가 수록돼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